자 우리 수능 물리학 기준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특 이슈 이슈 자 입이 예스가 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수특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 아 요건 요렇게 하면 쉽게 푸는 거야. 이것만을 얘기하려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수특의 올바른 활용법 우리가 어떤 뭐 꼭 수특이 아니더라도 문제집 등을 보면서 올바른 활용법을 얘기를 하는 것 도구라는 것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정말 필요 없는 경우도 있죠 정말 백해문익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신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었죠 해설지 쫓아가면서 이해하는 공구는 이거 효과 없어요 옳지 못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뒤에 해설지 보고 거기 풀이 급급해가지고 이러고 이러고 이건 또 무슨 또 해설지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 주체적인 뇌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해설지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해설지가 또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해설지는 어디까지나 음식의 양념처럼 도움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뚫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래 처음에는 못 풀었으면 해설지 보고서 그래 그래 이렇게 되는 거 하지만 이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하면서 문제 풀이법을 스스로 연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정말 알짜배기로 접근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도움을 이제 드리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기의 시선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합력이 콜 0 평연상태 알짜배일 때 힘의 작용점 관리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었죠 역시 이제 연속될 수밖에 없어요 운동역학계라는 게 이 개에 대한 구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가스톤 운동을 하는 거죠 에피콜 MA 운동법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위치변에 S곱페이지 뭐가 되죠? MUST 바로 1운동에너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연결되는데요 자 세 번째 시간을 살짝 예고해 드리면 전혀 우리가 예상도 못한 부분의 1에너 정리가 그 원리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이란 것은 은근히 쉽답니다 그런데 왜? 정말 기가 차게도 기본을 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매우 어려움을 겪어요 기본을 약하게 생각하고 그냥 쉬운 거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기본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건 세 번째 시간 얘기고요 자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자 E7P13을 소재로 삼았는데 특히 이 문제 뒤에 해설지 보면 어? 어?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답니다 주체적으로 가세요 거기 있는 것을 양념처럼 이용하는 거지 거기에 쫓아가는 게 아니야 역시 개에 대한 문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이런 거 말할 때 실 끊기는 유형 그러지 마세요 개 개 자 봅니다 T는 0일 때 실, P, Q에 연결된 물체 AB가 빗면의 정지, 동구반의 초 아 그럼 합력 0 딱 떠올려 놓는 겁니다 AB의 질량은 MEM이고 P가 A를 A 동구반의 초 A만의 기회를 보겠다는 거다 당기는 힘의 크기는 MG 오 동구반의 쳐나 그 다음 2T형일 때 세모처 이런 건 눈에 이미지화할 때 2T형일 때 세모치고요 눈에 팍 띕니다 P가 끊어지고 띄그리 언다란 초 그 다음 6T형일 때 세모처 그리고 Q가 끊어진다 띄그리 언다란 초 놓고 한 달러 끊어 그리고 기록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다고 주절주절 이것저것 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짧게 짧게 기록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P가 당기는 힘 나왔죠 A 기회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체크하는데 이 크기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MG라고 했습니다 이거 중력 아니에요 숫자예요 그냥 이런 힘이다 숫자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이때 물질이 몇 개 있습니까 한 기 한 기 전체를 하나의 기회로 보는 시선 그리고 필요할 때 각 기회로 쳐들어가는 거야 그때 각 기회로 쳐들어갈 때 그냥 쳐들어가면 기죽음 당해 중무장이 돼있어야 되는데 그 중무장 많지도 않아 그 기회의 알자임을 알아야 그래야 나머지 외력의 한 요소가 미지수나 말했을 때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도를 진입을 할 때는 전체의 기회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 뭐부터 체크하는 거죠 힘부터 체크해야 돼요 힘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항상 힘부터 해요 그래서 바로 중력 A의 중력과 면이 직감 있는 수지각력의 합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게 중력의 빈면석물이라는 거야 물리학 2처럼 MG사인사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하지도 못해 각도도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중력의 빈면석물 작용점 A에 주고 요 힘 그 다음 전체의 길을 본다 실의 힘은 얘기하는 거 아니다 왜 내부의 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외력만 찾으십시오 자 역시 B의 중력의 빈면석물 요거 있죠 어 좀 크게 그리는 거야 왜 합력이 제로라는 전제가 딱 있었으니까 정지에 있었으니까 즉 둘의 합의 크기가 이 크기랑 어떻다 같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실을 끊었다 끊었다 이런 게 나왔죠 세모처 눈에 보일 거 아니야 자 아 2T형일 때 끊었다 그랬어요 살짝 체크하나 그 다음 여기는 6T형일 때 끊었다 그랬어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막 보기부터 내려가는데 여러분 제가 문풀 5원칙 얘기 많이 하죠 그때 그 속에 있는 마지막 보기부터 읽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해석은 해놓은 것도 없이 야 이런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기억본 보니까 기억본에 G는 갑자기 웬 중력가스도 해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끝내놔야 됩니다 지금 나에 관한 얘기가 남았어 자 이때 여기 줄 끊긴 걸 생각하면서 미리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지나가야 돼 처음에 2T형일 때 이게 끊기면 그래 이 크기보다 이 크기 더 크니까 아 시계 방향으로 등가스도 혼동 하겠구나 그리고 6T형일 때는 Q가 끊겼으니까 B만의 기회로서 가스도 혼동 하겠죠 물론 가스도 값은 달라지겠죠 또한 A도 이렇게 등가스도 혼동 하다가 이게 끊기면 이게 A만의 알짱으로 남게 되죠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등가스도 혼동을 또 하게 됩니다 그건 A만의 기회 그리고 B만의 기회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래프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그림나는 A의 속력 V 띠게트 언나 쳐놓고 자 그림나의 그래프를 볼게요 이거 가만 놔두지 마 동그방이 쳐놓고 A의 거라 쓰니까 V A 아래처럼 딱 써놓는 거예요 눈에 띄게 그 다음 여기 시간 동그방이 쳐놓고 우리를 좀 덜 사랑해 T라고 딱 쓰는 겁니다 자 아 2T형일 때까지 속도제로 정지했었지 그래 여기가 바로 P가 끊긴 거고 그럼 그때는 A, B, 개가 함께 움직이죠 기록만이 살 길이에요 여기는 물론 A의 값을 얘기했지만 A와 B가 함께 한 개 한 개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아 맞아 Q가 끊겼으니까 A 속도 감소 왜 A만의 알자면 이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바로 Q가 끊긴 거구나 그리고 이제 A만의 개가 운동하는 거구나 이때 그냥 가면 안 되죠 그에 봐달라고 애원을 하죠 어때요 이 가수터의 크기가 더 크죠 몇 배 두 배 여기다가 뭐 써놓지 뭐 이거는 A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E A 물론 부호까지 얘기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A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이거 가짜예요 우리가 정한 겁니다 만약에 가수터의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때는 4T0분의 V0 왜 이건 숫자거든 이것도 숫자거든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아직 해석 안 끝났어 복이 내려갈 자격 아직 안 됐어 야 이 설정 조건 왜 나왔겠니 당위성을 가져야지 분명히 여기에서 해결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온 이유는 이거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야 봐 여러분 여기는 A B 한 개 힘 두 개 몰라 여기는 A 개 힘 하나 얘들아 하나에 대한 궁금이 두 개에 대한 궁금 보다 여기가 더 간편하고 심플하지 그러니까 보는 시선이란 건 다른 거 없어 심플이 베스트 자 여기는 A B 기록하면서 보이는 거죠 여기는 A만 있으니까 바로 어디부터 보자 여기부터 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Q가 끊겼으니까 A만의 기회 이렇게 얘기 되는데 이게 지금 가수터크가 있으니까 아 알짜임 에피콜 M A 왜 Q 끊길 때는 A만의 기회라고 했었죠 M E A 자 부호는 빼고 할게요 요게 얼마란 거 M E A E M A라는 거죠 오케이 컴백스 봐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거냐 어이 기록해놨잖아 A B 기회 A B 한 개 몇 M짜리 한 개인데 M과 E M 3 M짜리 한 개잖아 A B 한 개 합력 R짜리 얼마니 3 M A 요거 없어 요거 요거 P는 한 개의 R짜리 3 M A 아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거야 여기서 여기가 바로 얼마다 O M A이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정지였잖아 이제 밝혀지네 이 M G의 크기는 야 O 2 아 이건 얼마구나 3이구나 3 M A를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다 밝혀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러고서 보기를 내려가세요 자 기업법 볼까요 G는 여기서 갑자기 놀라지 마시고 G는 이 중력과 G가 얼마니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 해놨으니까 보이잖아 G는 3A를 뜻하는 거야 여기서 G는 3A를 뜻하는 거야 자 A 숫자의 문제야 가짜지 이거 보고해 여기 있잖아 얼마 4T형 분의 V형 이래야지 보이지 중력과 G를 난 듣고 밑독부터 왜 물어보니 자기가 꺼내는 게 없으면 못 보는 거죠 꺼내놔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역학이라는 거 그렇다면 많이 쓸 거 없습니다 자 기업번 해결했고요 그 다음 니은번 7T형일 때 스모쳐 7T형이 어떨 때야 바로 여기를 얘기를 하는데 Q가 끊겼으니까 A 따로 B 따로 야 A 따로 B 따로 그러니까 B의 R자임은 요것만이고 A의 R자임은 요것만이야 근데 가스트 크기를 비교했죠 항상 알파벳 순으로 하세요 A는 그냥 스몰의 라지 M의 대표성으로 할게요 M분의 각 기의 R자임을 얘기를 하는데 알파벳 순으로 G의 R은 1대 2죠 알짠미는 2대 5죠 그럼 1분의 2대 2분의 5 몇 대 몇이에요 그러므로 4대 5다 이거죠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항상 뭐가 뭐의 몇 배 뭐가 뭐보다 크다 할 때 어떻게 루틴 규칙을 잡아놓으라 했어요 주어에만 밑줄 치십시오 더럽게 헷갈려요 자 니은 번이 B가 띠글이 얹나죠 B가 더 크네요 4분의 5배 이렇게 자 그래서 니은 번은 틀렸습니다 디은 번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자 Q가 당기는 힘의 크기야 T0일 때 세모 쳐봐 지금 관심 갖는 것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T0일 때라는 게 언제죠 오 정지했을 때야 나왔네 뭐 T0일 때는 3MA 그 다음에 EMA 그럼 이걸 얼마 나와 OMA가 돼야 되겠죠 합력이 얼마니까 0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언제를 또 얘기를 했나요 4T0일 때 얘기했죠 4T0일 때 4T0이 어디야 여기죠 바로 카스토 A 또 보자 오 알자임 MA 어느 쪽으로 빗면 위쪽으로 MA EMA에 대해서 얼마의 힘이 있어야 MA가 남을까 위로 3MA 있어야 되겠죠 바로 4T0일 때는 3MA이다 이 힘이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또 뭐가 이거 잘 봐 T0일 때가 띠그리그리 얘가 얘보다 크네요 그래야 또 분수 T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읍절이세요 크네요 몇 배 3분의 5배 자 어디 보자 오케이 T금맞아서 정답은 T금반만 옳은 말이다 이거시죠 이거 보니까 선택지는 2번이 되고요 자 봐요 여러분 사실 뒤에 해설지에 잔뜩 장황하게 써있는 말이 거기 뭐 MG 더하기 MA 더하기 뭐 이렇게 나갔는데 자기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설령 선생님의 강의를 이렇게 직접 안 들었어도 자기 해설지 보고 이런 거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기회 사실 이 문제는요 기회에 대한 시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전체 기회를 보고 각 기회를 보고 주어지는 거에서 어느 쪽을 먼저 볼 것이냐 이거죠 익숙한 뇌의 작동이 중요시 돼야 돼요 자 이제 입이 예스가 되도록 하는 스트리 이슈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도로래 할 때 뭐 길이가 몇 배 움직이고 또 뒤에 해설지 글에 써 있어요 정작 중요한 물리학원의 중심 교과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을 봅시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아 외쳐볼까요 물만 돼 오케이 그러면 계속 그런 하려고요 하나 감사합니다.